말씀은 품게 하고 말씀은 따르게 하고 말씀은 믿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일을 믿보다 신실하다 말씀하신 일을 따라갈 만하다 하고 믿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이고 도피자이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서 이제 그 인생은 저물어가는 희망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영광으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초대와 부르심을 그가 듣는 거죠 그 낮아진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작은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 가서 그 광경을 보니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정확하게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 작은 초라한 모습이 과연 그 큰 구원이 될 것인가 출애굽의 엑소더스가 될 것인가 예 모세가 응답함으로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죠 축복의 토양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면 주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저만 지금 벌써 가 있습니다 우리도 전서 1장에서 파울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어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가 응답할 때 부르심은 달려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 하나님 앞에 의가 없는 자 그런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돌이켜 가서 큰 광경을 보겠습니다 말씀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그리고 이제 풀어내기 시작하실 거예요 영광의 찬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